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회의에 실시한 품질경령 산업기사 과목 중 마지막 과목 4과목에 우리는 품질경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경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2019년 1월 10일 시행 출판된 예문사 교재로서 품질경령 산업기사 필기 교재입니다. 자 개정 5판 1세에 해당되는 문제로서 이것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잠시 보게 되면요. 실제 우리 시험 문제는 과거에 나온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며 유사한 문제 다음에 우리는 처음 보는 문제 즉 신규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이번 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어려웠다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제는 10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다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문제가 몇 문제냐 9문제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 교재에 있는 문제에 무려 95점이 19문제가 있구요. 신규 문제가 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잠시 보게 되면요. 문제에는 70번의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사에서 나온 적이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난이도는 크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중 정도 되며 현재 교재상으로는 1권 408쪽에 6시그마 즉 6시그마에서 나오는 내용의 하나였다. 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문제이나 교재에 없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다고 하면 동일한 문제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난이도도 비슷했습니다만 무려 19문제 20문제 중에서 19문제를 풀 수 있다. 즉 거의 비슷한 문제였다. 라고 하면 거의 뭐 다 맞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물론 다 맞는다고 해서 우리는 자격증 두 개 주는 건 아닙니다. 자 품질 경영 실질적으로 교재에 없는 문제가 원래 대다수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요사에 들어서는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약간씩만 변경되어서 많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범적으로 동일한 문제 61번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1번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에요. 유사한 문제에요. 그러나 숫자가 다를 뿐이고 무는 없는 것은 똑같다. 라는 거죠. 뭐라고 물었냐? 최대 틈새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가장 큰 틈이 얼마냐 되느냐? 이 말이죠. 최대 틈새를 구하시오. 최대 틈새는 기본적으로 구멍이 있고 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멍이 가장 크고 구멍은 가장 크고 거기에서 축은 축은 최소가 되면 최소가 되면 결론적으로 틈이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틈새는 바로 구멍의 최대가 0.309고 축의 최소는 0.302이므로 309-302를 하게 되면 0.007이 되겠고 그래서 답이 4번 되었다. 라는 거죠. 야는 데이터만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 야는 유사 문제라기보다도 동일한 문제로서 제가 분류를 시켰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를 보게 되면요. 나름대로 비슷한 문제 한번 해볼까요? 유사한 문제로서 바로 6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68번은요. 282쪽에 63번과 유사한 문제로서 3회 이상 출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68번 68번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의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의 사내 표준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승으로서 틀린 것은 제조공정의 사내 표준화 활동을 한다. 기술 및 관리 진보와 연동되어 즉시 신속 개정해주는 게 좋겠죠. 조직원이 자율적으로 효과적 방법을 찾아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좋을 것이고 음수하여야 할 최적 조건 및 방법을 관리자 중심에서 최적적점을 추주하여 표준화할 것. 자 여기에서 답일 것 같은데요. 일단 4번부터 읽어보면 규격은 반드시 최신분으로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격의 재개정 및 폐지 시 배포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명확히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3번이 답이 되는데요. 음격 음수하여야 할 최적 조건 및 방법을 관리자 중심이라기보다도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제조공정의 사내 표준화에 생산자 중심의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생산자 중심에서 최적점을 추구하여 표준화해야 되지 관리자 중심으로 편한대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말의 약간 외로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눈에 보이네요. 72번 동일한 문제 보겠습니다. 야는 277조계 183번과 유사한 문제이고요. 유사한 게 아니고 동일한 문제. 오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야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수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배상책임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72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조물 책임 방어 PLD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딜라이어빌리티라고 했는데 디펜스입니다. 방어입니다. PLD의 대책 중 사전대책과 사후대책으로 분류합니다. 사후대책에 해당되는 것은 책임의 한정 책임의 한정 시킨다. 사후 사전 헷갈리네요. 초동대책 사고가 일어나서 초동적으로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초동대책은 반드시 사후입니다. 손실의 분산 사고 날 것을 예비해서 보험을 든다던가 이런거죠. 응급체제 구축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책임의 한정이라던가 손실의 분산 응급체제 구축은 바로 사전이 되고요. 초동대책이 사후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동일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77번 볼까요? 77번, 76번 이런 것도 괜찮은데 77번 한번 보겠습니다. 77번은 벤치마킹 문제인데 이건 2015년도의 문제에서 글자 한자 틀리지 않아요 하고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기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벤치마킹은 프로세서보다는 즉 공정보다는 완제품이나 서비스에 초점이 집중되다 땡, 벤치마킹은 타 부서, 타 조직, 경쟁상에 있는 것을 좋은 점을 위해 당겨오는 거거든요. 완제품을 당겨오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세스를 당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야 되겠죠. 완제품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에 초점이 되어 집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번, 3번, 4번은 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78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표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특히 특허품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8번 같은 경우는 287쪽에 18번과 동일한 3회 이상의 출제 문제로서 바로 한국산업규격 KS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4번이 되죠. 강공업품의 특허 및 제조 비결에 관한 사항 당연히 특허는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80번 정도 정리하고 이런 계산 문제도 별로 없고 하니까요. 뭐 그냥 평이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80번 정리하겠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의 기본 상황과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품질관리란, 품질개선이란, 품질보증이란, 품질기획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품질에서는 용어의 뜻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음 중 틀린 것은 4번이 되는데 품질기획이란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입력을 사용하여 상호관련되거나 상호작용되는 활동의 집합으로서 품질경영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프로세스의 정의에요. 프로세스의 정의에요. 프로세스의 정의. 다시 합니다.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입력을 사용하여 상호관련되거나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프로세스에요. 이 80번 같은 경우는요. 1차 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여기서는 일단은 계산문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61번 하나 있었고요. 다음에 58번은 61번부터 해서 있겠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계산문제 하나 있었네요. 제가 빠트려 버렸습니다. 75번입니다. 여러분 75번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유사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75번은 무엇을 공정능력을 구하라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처음 나왔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능력치수를 구하라가 아니고요. 공정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정능력은 뭐냐. 공정능력치를 이야기합니다. 공정능력치. 기본적으로 공정능력치는요. 6시그마 또는 프로세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공정능력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본 문제에서는 공정능력을 구하라 라고 하고 프로세스 마이너스가 없으므로 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75번은 6급하기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없어요. 갈리도이다 보니까 얀은 D2분의 알바를 대입해서 구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D2는 N에 의해서 구해지는 값으로 여기서는 N에 의해서 D2값이 2.326이 있고요. 2.326. 알바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0.0273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입해서 6을 곱하면 그냥 답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바로 61번과 75번이 있었네요. 75번. 다음에 신규 문제다 했는 것이 우리가 70번이었네요. 70번 같은 경우는 6시그마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인데 품질 경영에 대한 겁니다. 공정능력지수는 2.0을 모파로 합니다. 맞습니다. 6시그마가 규격 공차와 표준 변차의 12배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그래서 6시그마라고 하고요. 이론적인 상황 하에서 예견되는 부적합 품류는 10억개당 2개예요. ppm으로 하면 0.002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ppm 이라고 하는데 3.4 이는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 값일 때 실제일 때 바로 3.4 ppm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 제조, 관리 부분 등 모든 조직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품질 향상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다. 그쵸?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산 문제는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61번과 앞서 이야기했던 71번이었습니까? 75번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정리하면 동일한 문제는 적은 편이었어요. 그러나 유사한 문제가 그것을 뒷받침해 줬고 문제의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품질 경영을 분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잘 되셨길 바라고요. 꼭 원하시는 품질 경영, 사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